인수 오빠가 또 덕붕어하고 잡아준 거 여기서 또 어탕 끓여 먹는다고 장려 왔어요 근데 우리 올케가 또 증거지로 한다고 해요 잘 키 안 되면 또 잘 우리 올케 얼굴도 예쁜데다가 솜씨도 좋고 안 예쁜데요 마음씨가 이뻐요 안녕하세요 우리 올케는 버릴 게 없어 참 장려 살기 아까워예 내일 태풍 온다는데 어찌 이래 날씨가 이렇게 좀 큰 거 좀 빼야 되겠다 날씨가 좋은지 더버예 더버 다 전국에 계신 우리 오빠 언니들은 날씨 어때예? 전국이가 너무 잘 자라지예? 이렇게 밭을 깨끗하게 안 그래도 인수 오빠가 밭 너무 잘 해 놨다고 전국이 이렇게 잘 자라고 또 이제 가을 배추 이렇게 저 자영이랑 아 저 자영은 안 했구나 동생이 이렇게 잘 해 놨지예? 너무 잘 해 놨지예? 또 갈파 파 파 파 도에 잘 올라오고 언제나 항상 오면 우리 올케 너무 잘 해 줘 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올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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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